5조는 보통 알려져 있는 과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굉장히 강한 산화제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여러가지 화학물질과 어떤 생물질과 결합했을 때 그 표면을 산화시켜서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병균 같은 경우는 병균의 세포벽을 오존이 공격하게 되면 세포벽이 상하면서 세포벽이 상해지면서 거기서부터 세포 안의 물질들이 그걸 통해서 손상을 받게 되는데 그 손상당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균이 죽게 됩니다. 아주 빠진 시기에 죽게 되는데 대부분 알려진 바로는 미국 환경청에서 오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모든 균들 예를 들면 박테리아성균, 바이러스, 기생충의 유충 및 기생충 자체의 물질들 그런 것들에 굉장히 탁월하게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기작시간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것을 죽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수분입니다. 수분에 걸쳐서 거의 99.999% 이상 죽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농도만 주어지면 오존이 대부분의 저희들에게 유해성을 하는 물질들을 죽일 수 있게 되고요. 특히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오존이 화학물질을 공격하면 보통 저희가 예를 들면 유해한 화학물질이 되겠는데요. 화학물질의 화학결합을 깨트려서 그 통해서 화학물질들이 다 분해가 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폐수 처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과 관련해서 비교를 한다면 제가 예를 들면 인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삼투압 정수장치라는 것을 90% 이상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살고 있는 대도시 지역이나 사람들이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는데요. 필터는 보통 알다시피 굉장히 그동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필터들이 대부분의 사이즈가 큰 물질이나 여러가지 찌꺼기나 여러가지 물질들을 걷어 줄 수 있고 일부 균도 필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걷어 줄 수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지만 만약에 균을 더 많은 수의 균을 오존만큼 죽이기 위해서는 필터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요. 특히 가장 큰 단점은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지 않으면 필터가 그 역할이 점점 악화가 되거나 필터로서의 역할이 점점 약화가 되거나 둘째는 필터에 걸려져 있는 여러가지 바이러스나 여러가지 위안 물질들이 특히 생물질들이, 생균들이 다시 거기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필터가 그거의 온상이 될 수 있죠. 물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필터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교체하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인데 대부분의 경제적인 혜택이 덜한 지역에서는 필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굉장히 다양한 일이지만 그거에 맞는 교체나 교체 주기에 맞게 교체하거나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건강에는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가장 많은 살균 방법을 쓰고 있었던 염소의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염소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잘 알려진 살균 물질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염소나 브롬산이라는 물질을 브롬이라는 물질을 보통 살균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 역시 두 물질 다 아시다시피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균 작용을 한 이후에 그 화학물질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배출돼서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지시키기도 하고요. 특히 또 가장 큰 문제는 그 반응하는 염소가 일반 화학물질과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인체에 의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 바람의 보고가 돼 있는 바람의 성향에 대한 보고가 돼 있는 요즘 보고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염소를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있는 형태고요. 이미 유럽에서는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서도 극속히 주 단위로 해서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형태고요. 특히 물의 오염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그거에 필요한 염소의 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염소에 가지고 있는 위해성은 둘째 치더라도 화학물질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부작용도 역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나오는 부산물이 없는 오존이나 자외선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형태고요. 기술적으로는요. 자외선의 경우에는 자외선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긴 한데 특히 많이 사용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UV 램프라고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또 UV 램프가 오존하고 같이 사용될 때 굉장히 더 높은 효율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UV 램프 역시 어느 정도 기간이 내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오존에 UV에 나오는 양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오존 램프를 정기적으로 닦아주지 않으면 또 UV 나오는 양이 그거에 의해서 많이 막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요즘에 알려진 바로는 자외선에 의해서 죽지 않는 균들이 속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에는 그동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자외선을 혼자 사용하기보다는 오존하고 같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현재 많이 보편화된 기술의 동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싶은 진짜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보통 지역의 환경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한 번은 수질 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그동안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점점 보편화된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들이 많이 보고되기 때문에 저는 전문화된 인력들이 좀 더 많이 키워돼서 아주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간단한 수질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안에 어떤 크게 위의한 물질들 특히 오존이 처리할 수 있는 위의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중금속들 수은이나 카드미움 비소 그런 물질들은 사실은 오존이 어떻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요즘에 한국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값싸면서 그것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필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오존을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이상적이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웅덩이가 사실은 비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하면 사실은 오존을 통해서는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많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물 물입니다. 우물이나 땅을 파서 나오는 물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한번 수질검사를 받고 거기에 필요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이나 도움을 각각 드릴 수도 있고 또 각 지역 정부나 또 관광 관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을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비용리 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빗물에 있어서 가장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빗물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카멜룬에 있는 프로젝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인도 사막 지역에서 쓰고 있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IT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해이티라고 그러는데 IT라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세 군데의 동통점은 뭐냐면 일단 날씨가 덥고요. 그런데 비가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물론 비가 1년에 2달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비용리 단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물을 만드는데 그 우물이 인공우물입니다. 땅에 파서 나오는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물을 만들어 놓고 코코리트로 우물을 만들어 놓고 비가 2달 동안 올 때 그거를 2달 동안 저장을 하고 1년 동안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로는 너무나 깨끗했고요. 어떤 중금속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없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랜 기간도 저장해야 되니까 날씨가 덥고 햇볕이 세고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서 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 균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양만 전체 양만 할 필요도 없고요. 사용하는 양만큼만 오전장치를 통해서 이 장치를 통해서 사용하면 한 20분이나 30분 정도로 사용하게 되면 말끔하게 균을 우려가 우려하는 균들을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동안에 오전이 처음 개발된 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오전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편화돼서 오전을 의료장치로도 사용하고 식수로는 이미 다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지금 오전을 폐수처리나 식수처리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전 냄새가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오전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형량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미국에 예를 들면 그 농도가 사람이 노출되어야 되는 농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0.15ppm 이상을 30분 이상 노출되면 안 된다. 30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 보통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장치를 개발할 때 그 농도를 최대한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이 일단은 물에다가 인젝션이 물에 주입이 되면 오전은 어떤 위안균이나 어떤 유기물질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얘가 공격을 하면 오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오전이 산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오전에 대한 부분은 오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미처 사용되지 않은 오전이 공기 중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이제 뚜껑을 닫아 놓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뚜껑을 닫아 놓거나 냄새가 날 때 일단은 그 자유에서 좀 피해 있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오전을 디텍션할 수 있는 오전을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디텍터 중에 하나가 사람의 코거든요. 사람의 코는 PPB 단위 그러니까 파트 퍼 빌리언 단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단위의 거의 1,000분의 1 정도 단위까지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코가 그래서 사실 냄새가 나면 일단은 이 양이 딱 저희가 물에 저희가 식수 양에 맞춰서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식수 양에 해당되는 시간만 딱 사용할 시에는 그렇게 노출되는 양이 많지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어떤 일종의 세팅을 마련해 놓고 일단 그 자리를 비워 놓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그 부분이 좀 약간 미리 후연되고 미리 주의를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건데 이제 오전을 말씀드린 대로 오전을 일단 주입하는데 30분 후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공기 중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30분이 있을 때까지 남아있는 오전이 계속 사균작용을 하니까요. 보통 용기에다가 어떤 이제 물 타면 스테인레스 통이라든지 포리에치된 통 같은 물 저장고가 있으면 거기에 버블링 해주고 위에 뚜껑을 덮고 거기 같이 보고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공급하거나 과외해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선교사님이란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오전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뭐냐면 오전술을 바로 해서 금방 냄새 맡는 그러니까 오전을 직접 냄새 맡는 게 아니라 오전을 처리한 물을 바로 냄새 맡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선 그걸 이용해서 손 씻는 용으로 왜냐하면 워낙 손 씻는 거에 대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미자립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투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선교사님들과의 어쨌든 밀접한 네트워킹하고 또 저희들하고도 여러 가지 교육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장치가 수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오전장치들은 그동안 아시다시피 오전장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오전장치들이 굉장히 수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중국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중국산 제품들에 보면 굉장히 가격도 싸고요. 플라스틱 재질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고 오전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한 안내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은 산소를 쓰면 수명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명은 산소를 쓰는 경우에는 24시간 사용한다 그랬을 때 거의 2년 가까이 쓸 수 있거든요. 매일 24시간 사용했을 때 2년 가까이 살 수 있으면 산소를 공급해주면 근데 산소를 공급해주는 거는 거의 산업적인 목적에서만 그게 사용하지 저희가 산소를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일반적인 대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특히 일부 지역들 대부분의 물이 부족한 거나 물의 수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 습한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그 습한 공기가 오전 장치에 들어갔을 경우에 기존의 기술은 오전에 발생하는 양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며칠이 안 돼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 기술은 이제 그거에 목적을 두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교용이나 이제 그 보통 인도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거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 이 장치의 수명은 보통 저희가 2000시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2000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2000시간이면 굉장히 짧으면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 사용량이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 또 하루에 이걸 매일 할 필요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균이 자랄 때까지 며칠이 걸리거든요. 한 이틀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틀에 한 번 정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사균을 하면 그거를 생각하면 30분씩 하루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거의 몇 년을 지나죠. 몇 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도 손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기기가 죽으면 아마 방치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안에 장치가 만약에 죽을 경우 만약에 장치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이유에서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 장치를 그냥 못 쓰게 놔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리를 한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사용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선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지금 이게 모주화로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여기 안에 산소 발생 장치 칩하고 펌프까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기 펌프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걱정할 필요 없이 그걸 드러내고 새로 익어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간단하게 보통 제가 많이 마케팅할 때 말씀드렸는데 잉크젯 프린터에서 잉크젯 카트리지 바꿔주듯이 이것만 교체를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일종의 선교사님들에게서는 운영하는 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면 사실은 만약에 죽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바꿔주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저가로 장치 교체 없이 이것만 교체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됐던 장치도 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모아서 어떤 지역에 그 지역에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이거는 리사이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좀 붙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체 정수기가 요새 그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네.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나올 때는 아주 선전도 잘하고 뭐하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정수기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걸 다시 반납하게 되고 그게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만큼 테스트가 있었나 하는 거죠. 네. 테스트는 저희는 뭐 일단은 생략적으로는 테스트를 다 진행을 했고요. 저희만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이게 단순 기업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특히 1인의 주립대 같은 경우는 1인의 주립대 환경공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이 각종 균에 대한 살균에 대한 것들에서 페이퍼도 내고 계시고 특히 오존에 대한 자료들은 정말로 많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오존의 살균효과나 각각 균에 대한 것들은 이미 너무나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나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이해가 필요가 없는 게 아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이 오존을 사용해서 몇 분을 했을 때 무슨 균을 죽일 수 있는 것까지 표호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질병관리국에서는 오존을 이런 살균하는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허가한 게 한 3, 4년 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FDA라고 그랬죠. 미국 FDA는 음식에 관련된 건데 FDA에서도 오존을 음식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2001년인가요? 그때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 처리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할 거 안 되죠. 또 너무 균을 많이 죽인다고 해서 좋은 것 같은데 거기 어떤 미네랄자라든지 물이 우리에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것까지 다 삭제해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오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 규체적인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려져 있는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오존은 어떤 무기질이나 그런 것들하고는 어쨌든 반응을 안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금속의 경우 일부 중금속들의 경우는 오존이 반응을 해서 그걸 침전을 시킨다는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침전시킨다는 게 위안 형태로 침전시키는 게 아니라 산화되는 형태로 해서 침전시켜서 그거 필터링할 수 있게 폐수 처리할 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오존을 사용해서 만약에 이거를 처리했을 때 나와서 어떤 위안 부분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이 기술을 개발한 거는 고도 처리, 고도 정수 처리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너무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고도의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위하지 않는 정도의 균들을 없애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쉽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이걸 설치해서 먹는다 할 때 어떤 통 1리터나 2리터 어떤 양에 대해서 물을 담아놓고 이거를 집어넣고 그렇게 먹는 건지 네, 맞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콘테이너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콘테이너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수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콘테이너가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콘테이너도 재질을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일이냐면 오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한 산화진 물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잘못된 재료를 사용할 때는 그게 색깔이 변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단 스테인리스나요. 스테인리스나 양은이라고 그러죠. 양은 재질 아니면 폴리에칠렌 보통 HDP나 LDP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들 그런 것들은 좋고요. PVC는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그런 용기를 사용하는데 이 용도로 쓰실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0리터다. 그럼 양이 정해지면 30리터는 30리터, 40리터는 40리터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요. 용기에 뚜껑이 있는 게 좋고요. 뚜껑에다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오준이 나오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튜빙을 연결해서 튜빙은 이제 로컬이 공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간단한 버블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항에서 쓰는 공기 발생하는 장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리가 같은 용의 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 주고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켜주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가 시간을 따로 시계를 보고 재든지 해야 되는데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타이머 세팅해 주면 그게 작동을 하고 이제 꺼지는 상태입니다. 꺼진 다음에는 그냥 바로 열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나은 살균효과를 위해서 좀 더 나아서 좀 닫아놓고 한 2, 30분 정도 놔두시면 오존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살균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 사용량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가 공급된다고 생각하면 뭐 하루 종이 돌려놔도 됩니다.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하루 종이 돌린다고 하면 아까 제 말씀드린 대로 리터 펌 미닛이거든요. 그러니까 1리터로 물을 1분 동안 해주고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1리터 끝나고 마시는 게 아니라 1리터로 처리해 주고 그냥 놔두는 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30리터면 30분이고요. 60리터면 60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유닛이 아니라 이제 여러 유닛이거나 각각에서 멀티프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양이 더 넘어질 때는 이제 저희가 더 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상용 목적으로 쓰는 모델들인데 그런 것들은 쓰면 몇 톤을 한 시간에 몇 톤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것보다는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잘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 더 높은 용량의 오전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에 60리터 정도를?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산골에는 전기가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용은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 지금 배터리가 다 들어있어서 이거를 이제 태양열이 가능한다면 저희가 태양열을 같이 패널을 해가지고 같이 드리는 패키지를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물이 나쁜 지역이 햇빛이 좋더라고요. 물이 문제가 되는 건 없더라고요. 대부분 적도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열을 선택하게 된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미 태양열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사업이든 아니면 NGO들이든 이미 해서 큰 태양열 패널을 쓰는 지역이 있는데 태양열 패널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태양열 패널에서 충전을 시키는 배터리가 있으면 그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얘 충전도 시키고 또 얘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하루 종일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보통 그 기계가 얼마인가요? 이 장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거하고 쏟아 패널하고 지금 보통 LED 램프 두 개 그걸 패키지에서 퓨어 라이프 원사워즌 시리즈라고 해서 패키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용 가격으로는 저희가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게 250불 정도입니다. 저희 지금 당장 개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이제 여러 곳에 NGO에다가 보내서 NGO에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제 양이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희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양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개발한 목적이 저희가 어쨌든 상용 목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이 없이 일단은 가능한 대로 그래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교나 어떤 각 지역의 물을 이제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한 지역 예를 들면 지진이 발생하거나 홍수가 발생한 지역에 당장 물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기관들과 또 그것들도 이거 전시도 하고 재해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검토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유닛의 경우에는 가격이? 이거는 이게 지금 성교용 비디오 이게 지금 제한된 지역만 왜냐하면 각국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소비자 가격으로 지금 나가는 게 150불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이 많이 나가거나 성교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0불 초반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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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